지금부터 파이썬 함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파이썬 입구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변수, 문자열, 숫자 데이터 타입과 그에 해당되는 연산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면 파이썬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지럽죠? 정리하고 싶죠?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설이 연관된 물건들을 그루핑해서 서랍과 같은 곳에 넣은 후에 거기에 이름을 붙이죠 이제부터 서랍에 붙은 이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인간의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단순해진 만큼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정돈이라는 것은 바로 단순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시나브로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복잡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복잡한 코드를 정리정돈하고 싶다는 꿈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이 꿈을 해결해주는 환상적인 도구가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를 이용하면 서로 연관된 코드를 모아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코드를 어떻게 정리정돈한다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수를 살펴봅시다 자, 저는 step1.py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실습을 좀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함수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함수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했던 함수를 제가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이 print라는 것은 입력으로 들어온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이죠 이렇게요 즉, 여러분은 이미 함수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런 함수도 있죠 자, len, 랭스의 약자겠죠 len이라는 함수는 입력 값으로 들어온 저 데이터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면 저 함수가 알려준 값을 프린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11이 출력됩니다 자, 함수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이게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니, 몰라도 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함수의 입력 값으로 문자열을 전달하면 그 길이를 출력한다는 사실만 알면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부품으로 결합해서 더 크고 복잡한 완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len은 여러분이 만든 함수인가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파이썬에는 len, 프린트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들어있고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 내장된 함수들을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혹시 나도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걸까?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나의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함수를 왜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왼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오른쪽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가만히 보시면 저 안에서 어떤 패턴이 발견되지 않아요 어떤 중복이 발견되지 않아요 자, 보시죠 자, 여기에 이렇게 세 줄의 코드와 똑같은 코드가 하나, 둘, 세 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세 줄이 아니라 일억 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반복되는 게 세 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일억 번 반복된다 그럼 우리한테 어떤 에러사랑이 생길까요? 자, 첫 번째 여기 일억 줄짜리 코드가 덩어리로 있으면 그 코드가 어떤 취지의 코드인지 금방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똑같은 코드가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또 똑같은 취지의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를 소문자로 바꾼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도 똑같이 소문자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불합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도구가 바로 함수입니다 자, 저는 ABC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만들 때는 DEF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취지를 잘 설명하는 제목을 정하는데요 저는 ABC라고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콜론 그리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는데 이 들여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이따 봅시다 자, 그리고 이 함수의 내용을 적어요 우리는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똑같이 들여쓰기 된 이만큼이 ABC라는 함수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저 함수를 사용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ABC로 바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ABC 이렇게 한꺼번에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지만 코드는 훨씬 더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딱 보면 얘가 1억 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함수의 이름을 보면 아, 이게 뭐 ABC와 관련되어 있는 함수인가? 라고 추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이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ABC를 대문자로 바꿔야 된다면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정의부만 바꿔주시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함수의 호출에서 동시에 변화가 적용되는 유지보수의 폭발적 향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함수를 안 쓸 거예요 쓰셔야죠 자, 우리 조금만 더 실험적인 예제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저는 step3.py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고객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10%를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정부에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10%를 계산하는 계산 코드를 작성했다 자, 그리고 이 코드 앞뒤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1억 줄의 코드가 있는 굉장히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도 세 줄이 아니라 아주아주 복잡한 딱 봐서는 그 취지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코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뭘 하고 싶다? 저 코드에 이름을 붙이고 싶다 자, 제가 이름을 붙여볼까요? def 그리고 get vat vat는 부가가치세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colon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시켜 보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코드는 훨씬 더 읽기 좋은 코드가 되었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복잡한 코드가 부가가치세를 get하는 것과 관련된 코드개건이라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요?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 관련된 코드를 모아서 이름을 붙인다 그것이 함수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함수는 좀 덜 똑똑한 것 같아요 왜요? 그리고 언제나 천을 화면에 프린트하니까 자, 저는 여기다가 일시 백천만을 하면 천을 출력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만을 하면 그 0.1배인 2000을 출력하는 함수로 얘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 즉, 함수의 입력 값을 만들고 그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getV80의 이 첫 번째 값이 들어가 있는 저 자리 저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뭘 할까요? price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 코드 안에 들어가 있던 저걸 없애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getV80를 실행할 때 만이라고 하는 저 값이 price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되면서 이 함수 내에서 price는 이제부터 만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만의 0.1배인 1000이 나왔고 2000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함수의 입력 값으로 전달한 값을 인자,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하고요 그 인자를 받아서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매개의 변수, 영어로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격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율, VAT레이트의 값도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변경하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를테면 여기다가 컴마 0.2 라고 하면 0.2배가 되고 컴마 0.3 하면 0.3배가 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0.2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VAT레이트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게 매개변수는 필요가 없겠죠? 지워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만의 0.2배가 출력됐고 이만의 0.3배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 하나만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자, 이렇게 할 때마다 0.2와 같은 저 부가가치세율을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 귀찮잖아요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0.1을 쓰고 입력하면 그 값을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를테면 이렇게 했을 때는 0.2를 하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0.1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만의 0.1배인 1000이 출력됐습니다 대박이죠? 자, 내장함수인 랜을 실행을 시키면 제가 선택한 부분은 11이 됩니다 즉, 랜이라는 함수는 11이라는 값을 출력, 또 반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함수도 값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만든 이 함수를 잘 보면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좋은 부품이란 기능이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함수가 값이 된다면 우리는 이 함수를 실행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값이 되나? return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return을 하게 되면 이 함수는 return을 만나면 거기서 함수의 실행이 끝나요 그리고 return 뒤에 있는 값이 그 함수의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린트를 지웠잖아요 그 프린트를 대신에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프린트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어디게 돼요? 1000이 출력되겠죠 자, 또 이런 내장 함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email.send egoing.gmail.com 이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넣으면 egoing이라는 사람의 이메일로 우리가 실행한 결과를 전송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코드는 동작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함수가 값이 되면 우리는 그 값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서로 연관된 코드를 모아서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들을 결합해서 더 거대한 성을 만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 지식지도 서마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이 손닿는 곳에 보기 좋은 형태로 놓여 있을 것입니다 바이선의 함수의 사용자가 되신 것 축하합니다